굿네이버스는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. 학대받는 아이들에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겐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고 지구촌 아이들이 서로 공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때론 희망의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. 그리고 고민했습니다.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순 없을까?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신나게 놀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잘 알기에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노는 행복한 세상 이제 굿네이버스가 함께 만들어갑니다.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치다. 굿네이버스